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밀양 시민들의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먼저 밀양형 상생 일자리가 어떤 건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밀양형 상생 일자리 사업은 만성적인 그런 뿌리 산업의 입지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상생 협력으로 해결한 모델입니다. 네,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문제를 기업체가 친환경 스마트 산단을 만들면서 대타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계자 간에 대타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은 환경 갈등을 최소화하겠다 하는 데 이렇게 동의를 하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으로 이주하겠다 하는 이런 동의를 해주고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 그리고 상생 자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평균 임금을 보장하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기업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겠다. 다양한 지원책을 구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 민정이 대타입을 한 것이 우리 경남 밀양형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뿌리 산업이라는 말을 하는 게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다. 저희 소위 말하는 여러분 아시는 주조, 금형, 용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방금 시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환경오염 때문에 기피산업입니다.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하남 일반산단 조성을 발표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셨죠. 반대 집회도 한 23회 정도 열리고 또 10년 이상 끌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아피 그 지역은 농산물을 이렇게 주로 생산하는 지역이고 또 농업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경오염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결국은 기업이 친환경적인 그런 산단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상생자금을 또 이렇게 신규 설비 투자의 2%를 상생자금으로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리고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렇게 또 설치를 해서 작년부터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보전위원회를 또 기업 또 지역 주민 또 공무원 그리고 또 환경 전문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환경보전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지난해 6월 상생협약을 하면서 정부가 둘 간의 관계를 이렇게 중매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체단은 이렇게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을 더 확대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지역에는 생활의 소실이라든지 이런 지역 사업들을 더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그 말을 듣고 설득이 된 겁니다. 앞으로 지켜져야 되고 또 지켜볼 텐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우선 채용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지역민들 기대되는 고용 효과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옵니까? 지금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2025년까지 26개의 기업이 한 500명 정도 또 3,400억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남산단이잖아요. 지금 입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1월에 하남일반산단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남산업이라고 가장 큰 기업이 이미 입주를 해 있습니다. 공장을 설치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또 한 개의 기업이 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확대 지원되기 때문에 입주가 더 가습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025년까지 26개의 기업이 이렇게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얘기도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삼양이 첫 입주 기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삼양의 입주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가 되는지 또 앞으로 입주 예정인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현재 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연구단지는 나노 연구단지는 조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테크노파크 등 18개 연구구관이 들어와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노 관련 인재를 키우는 나노마이스트고등학교는 2년 전부터 학생들이 또 다니고 있고요. 또 2023년도에는 나노 관련 폴리텍 대학이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에는 우리 삼양식품이 이렇게 착공식을 했습니다. 나노산단은 이미 조성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완성된 부지 중심으로 해서 이미 실이 상당히 급박하다고 해서 이렇게 삼양식품이 먼저 선착공하게 됐습니다. 삼양식품이 착공을 하면서 상당히 입지의 그런 강점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외부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MOU를 체결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27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미량 송전탑 사태 당시에 한전 사태수습과 또 지역발전 차원에서 이 나노산단 내에 전력 인프라 구축을 좀 약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약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결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노융합산단 내에 한전 부지 사용 문제와 관련된 것은 2014년도에 우리 송전탑 설치와 관련해서 민신수속 또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한전이 먼저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3만 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거기에 변전소도 설치하고 에너지 저장소도 설치하고 자재창고도 설치하고 또 유통센터도 설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5월에 변전소 외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 김경수 도의사님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도의사님이 돕고 특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타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한전에서 원한 대로 약속을 지키겠다. 일단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들으신 건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 또 경남도 국무종원시와 협력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밀양 시민들께서는 보기에 참 기대가 될 것 같은데 뿌리산단 얘기도 했고요. 나노산단 얘기도 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또 밀양 지역의 청사진까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뿌리산단, 나노산단, 밀양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줄 수 있는 밀양의 먹거리다. 미래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뿌리산단 같은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천 명 이상의 고용 효과. 그리고 또 부하가치 유발 효과는 한 1200억 정도. 나노산단은 만 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 그리고 또 1조 이상의 그런 경제적 유발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산단과 나노산단이 완공이 되면 그만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밀양이 땅은 높지만 농업 중심, 건강 자원 중심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진작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기업체 숫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노산단과 뿌리산단은 앞으로 이렇게 인구도 증가시켜주고 또 미래가 기약되는 밀양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장밋빛 미래만 잔뜩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것보다 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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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